나혼자산다, 손담비의 성경통독 단톡방, 멤버 11명, 구묘진, 리어원, 이한이 등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6월 5일 방송된 MBC 나혼자산다 348회는 1부 12.1%, 2부 10.8%를 기록하며 금요일 밤 안방극장의 웃음을 책임졌습니다. 손담비, 성운, 윤호윤호, 박나래의 리얼한 일상이 전국 혼자 남녀의 진한 공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. 혼밤 특집에서 손담비는 퇴근 후 소파로 직행, 만사가 귀찮다라며 일상이 지친 현실적인 면모를 보였고 겨우 몸을 일으켜 미뤄뒀던 집안일에 열을 올리는가 하면 트로트 방송을 보던 중 흥을 참지 못해 나홀로 댄스 파트를 펼쳐 시청자들의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. 일찍 잠자리에 든 손담비는 우아하게 성경을 통독하며 반전 매력을 선보였습니다. 손담비가 성경통독 단톡방이 있다고 밝혔는데요. 방송된 MBC 나혼자산다에서는 손담비가 잠들기 전 성경통독을 하려는 모습이 전파를 탔습니다. 이날 손담비는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성경통독방을 공개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. 손담비는 멤버들의 반응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통독방이 있다고 말했는데요. 성경통독방은 90일 동안 성경책 한 권을 읽는 모임입니다. 이날 방송에서 손담비는 자기 전 침대 위에 누워 스탠드를 킨 뒤 성경책을 읽기 위해 성경통독 단톡방에 들어갔습니다. 손담비는 성경통독방을 확인해 보더니 오늘이 몇 장이었지? 다 완독이네 나만 안 읽은 건가라고 혼잣말을 하며 성경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. 방날에는 성경통독방에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 궁금해했고 성경통독방 멤버는 총 11명인데 전부 유명인이었습니다. 성경통독방 멤버는 다음과 같습니다. 손담비 리어원 공효진 이한희 수영과 정경호 커플 등 그 외 전부 11명입니다. 지상파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손담비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크리스찬TV였습니다. 이 light에 vis-and- welcome to the top of the screen that you need to get to the class 2 baby before coming to the team. 이건 길 앞에 교체를ieme는 손담비입니다. 당 sudden, 평근데 바로 남은 시간에 대파하시기 시작합니다.